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C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이 용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LDM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 봤습니다 뭐 이해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초기에 물감을 물에 타듯이 이제 노이즈로 가득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할 때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필요없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빼면서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LD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나무 조각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막 필요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디코딩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코딩 과정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또 깊게 들어가는 것은 또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이제 LDM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GPU의 힘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LCM 같은 경우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추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노이즈를 통해서 생성이 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는 모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물감을 풀자마자 이미지가 슉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술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 방정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짝 제가 요약하고 또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릴 부분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를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영상을 찍으려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증세가 나오더니 로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깔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검색을 통해서 코드 복사하는 거죠 코드 복사해서 로컬 설치를 할 거예요 여기 C 드라이브에 넣을 거고요 여기 C 드라이브 여기 상단에 클릭하고 여기 이제 CMD를 입력할 거예요 CMD 입력하면 이제 도스 명령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git clone을 하고 아까 복사했던 부분 주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깔아놓은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백업은 이미 마쳤고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바로 생겼죠 여기 들어가서 이걸 눌러 주게 되면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 받아야 될 것들 다 받으면서 프로그램 실행 준비가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를 추가 옵션 표시 누르고 그 다음에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편집해서 여기 argument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넣어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문구만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줄 거예요 자 이거 깔기 전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깔려 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걸 깔고 나서 기본적인 세팅을 좀 마친 후에 영상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찮네요 아 네 이렇게 떴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안 깔고 오늘 할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고침 눌러서 체크포인트 모델을 넣어 놨고요 로라도 넣어 놨습니다 지금 리프레이시 하게 되면 오늘 필요한 로라 여기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세팅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좀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위 상단에 너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것도 한번 넣어 볼까요 SD 로라 네 이것도 클릭해서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VA도 있죠 건든지 오래되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노이즈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클립 있죠 클립 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건드려 놓고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어플라이 세팅 누르고 릴로드 UI를 통해서 다시 재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현재 이 버전이고요 이 버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또 생겼죠 위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1.5를 시행하기 때문에 VA를 이걸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라는 여기서 선택을 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1.5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로라 파일은 제가 링크를 드릴 거지만 여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SDXL용 로라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SD1.50 LCM 로라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서 받아 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실수로 이제 스타일도 다 없애버려 가지고 기존에 만든 거 다 없어졌네요 아 이것도 만드는데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냥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요즘은 좀 프롬프트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모델은 이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고요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그 LCM 로라 없이 원래 우리가 그냥 생성하듯 LDM 모델 생성하듯 그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 조금 이미지 두 배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 볼게요 0.35 해놓고 나머지는 건들 거 없어요 뭐 지금 익스텐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12초 정도 나왔네요 그래도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도 이 정도면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LCM 로라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단점은 수치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로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1이 기본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또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LCM 모델로 이렇게 쉽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바로 이 로라 모델을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 LDM 모델을 가지고 또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로라처럼 이렇게 문구만 삽입하더라도 우리가 LCM 모델을 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라를 받아서 이렇게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로라를 사용할 때는 샘플링 메소드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교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뽑아 본 건데요 보면 다양한 우리 이제 샘플링 그런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중에서 이제 LCM 모델 하고는 안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안되고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무난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오일러 A 샘플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는 것이 무난하게 나오고요 보면 다른 것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스텝 인데요 보통 이제 4 이상은 좀 사용해야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 8까지 이 정도 수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러 A의 스텝은 4에서 8까지 정도의 그런 수치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설명드린 대로 오일러 A를 선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스텝은 4에서 8 이라고 했죠 그래서 8 정도로 한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8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 보정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1024 크기의 그림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FG 스케일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CFG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점점 높아질수록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1 아니면 2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또 모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이었을 경우가 더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저는 2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 스텝 수가 적다 보니까 훨씬 시간이 빨리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생성을 해 볼게요 바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7초가 걸렸죠 그래서 많이 좀 단축이 됐죠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1.5 모델을 해 봤기 때문에 SDXL 모델을 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SDXL 용으로 더 잘 구성이 된 LCM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SDXL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부터 바꿔야 되겠죠 SDXL 모델 여기서 이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거로 바꿔 보고요 이것도 오늘 나온 건데 한번 받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VAE도 바꿔줘야 되죠 이것도 오토매틱이나 아니면 SDXLVAE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립은 한 2로 바꿔 볼게요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DXL용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정 프로포트도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는 1로 했었죠 그런데 SDXL은 이렇게 웨이트를 좀 줄였습니다 자 비교를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0.6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해 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다름이 없어요 아까 1.5 모델 생성했을 때처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을 할 거고요 다만 로라는 좀 바꿔 줘야 되겠죠 로라는 이걸로 이제 바꿔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이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안 보여 드렸고요 자 이렇게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고요 이제 17초로 이렇게 나왔죠 원래는 SDXL 뽑으려면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0.6 하고 1의 차이가 어떤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컨트롤 누르고 이제 방향키로 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아래로 하면 내려가고 위로 하면 1로 되고 네 1로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 값이 나왔죠 짠 못 봐주겠네요 자 이렇게 1로 선택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애먹었던 게 이 SDXL을 1로 계속 했더니 그림이 자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크 포인트를 바꾸고 해도 안 돼서 이 부분을 이제 0.6에서 1 사이에 놓고 가중치를 주면은 원하시는 그림을 뽑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0.6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 설명 드리려고 한 거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좀 재밌는 거 좀 보고 갈게요 이 LCMA라는 것이 고어 퀄리티를 시간을 줄여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특장점은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실시간 드로잉을 통해서 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대충 만든 그림 가지고도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레드 드림인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실시간 드로잉이 가능한 게 이 LCMA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보면은 자 이렇게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애니메이트 딥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으로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직접 스테이블 디퓨션 아니더라도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크레아 AI 인가 네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대기자 등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은 안 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등록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 주죠 네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많은 그런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설명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레스 고해상도 보정을 할 때요 여기에 대한 스텝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고요 잘 보면 여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한 6이나 8 정도를 주면은 그래도 피부가 좀 디테일하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LCM 로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LDM 모델을 LCM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로라 폴더에 놓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그리고 적은 스텝 수와 CFG 스케일을 사용해서 유용하게 그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디테일러 컨트롤렛 이미지 투 이미지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SDXL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적어 봤고요 좀 전에 짧은 영상 보셨죠? 이제 빠른 비디오 생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리얼타임 렌더링이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SDXL도 이걸 사용하면 훨씬 빠른 거죠 SD 1.5로 뽑는 것보다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그래픽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지금 기술력의 향상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도움을 주죠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나 연구개발자에게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너무 두서없게 말씀드려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AI 이미지 생성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그런 수단이 좀 발견되지 않았나 싶어서 몇 주 전에 좀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꾸려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